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고난주간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정식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언덕을 오르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이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두 장면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4절까지는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말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여러 모양새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그만큼 남들과 달리 힘있고 센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일 겁니다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말하는 방식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화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했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탄이나 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에게는 사탄의 유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약하던 군중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말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신다면 그 대신 자기들이 원래대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래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가 포함되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45절 46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어떠십니까 이 장면은 제가 아는 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이 아려오는 장면인 동시에 가장 섬뜩하기도 한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한 번 더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항상 대답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처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냐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졌던 형별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형벌을 지금 우리를 위해 몸소 겪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0편 51편에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잃을까 봐 부와 명예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